내 품고 가야 하는 니네맘만 다가오고 그러나 이제 안녕하십니까. 아 춥다. 야야야 야! 너 왜 그래? 어 햇볕 틀어 가자 햇볕 틀어. 어우 추워. 아 춥다. 빨리 장작 패고 싶네. 좋은 일도 있으셨잖아요. 무슨 좋은 일? 뭐? 그냥 광주 오빠 파일이 좋은 거라고요. 알았어요? 제가 양보하죠 제가. 아니야. 그거는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. 뭘 양보해. 뭘 양보해. 그렇게 욕심아. 그렇게 욕심아. 야. 아니. 어? 오빠! 오빠! 아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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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 아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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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 아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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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 그런데 오늘은 웬일로 여기로 이렇게 온 거예요? 다른 분들은 이미 가셨어요. 여행 장소로. 두 분이서 오붓하게 가시라고 저희가 차를 준비해놨거든요. 진짜요? 차를 타고. 이 차 타고요? 네, 가셔야 돼요.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계시는 거예요? 야, 너무 부담스럽다. 이 차. 진짜 너무 좋다. 어머, 오빠. 완전 럭셔리예요, 여기. 오빠, 여기 완전 럭셔리예요, 지금. 오, 의자. 오. 그냥 이 차에서 안 내렸으면 좋겠어요.